수상은 했을때? 그니까 마이 아유 깜짝이야 그니까 아유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윙크 어 방금 윙크하는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잘만들면 어때? 아아 오늘 세트를 시켰어 아 원래 원래 짬뽕분들은 하얀는데 뭐지? 칠리새우랑 탕수육이랑 그 쳐돌짬뽕? 오하키 솥이다 하아 맛있겠다 다 못먹을거 같은데 다 먹으면 또 어차피 힘들겠지? 난 역시 약간 이런 매운 빨간 국물을 너무 좋아하는거 같아 면 방금 담궜는데 인생파탄에 삼겹파탄은 아 아파왔더니 나 어제부터 나 오늘 배고파서 일어났어 여러분 나 얘기 안했나? 어제 밥을 어제 밥을 내가 먹었나? 일어났는데 배가 고프더라고 원래 좀 더 잘까 싶었는데 배가 고프더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 일어나서 밥을 시켜야겠다 근데 밥 먹는 김에 그냥 방송 켜고 방송을 조금 하다가 한입만이요 한입만 주시게요 141개요 준비할타요 기춘스님 기춘스님 별풍선 140일게 감사합니다 주당님 별풍선 140일게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오실수님 오늘의 스파이저 어머니 예전 은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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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님 감사합니다. 말 좀 하고 주세요. 너무 뜨거워. 이것도 양파이다. 공기다. 너무 뜨거워. 이거 좀 들고 있어야겠다. 도둑님 감사합니다. 아초라님 별풍선 142개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너무 뜨거워서 눈물 난다. 습진의 현이님 별풍선 1414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칠리새우 한 입? 근데 칠리새우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넙떡게 새우. 새우야. 새우야 알아요? 코코야. 코코야 간다. 슝. 비행기를 안 한다고? 이거 비행기를 하면 다 먹는 거 아니야? 코코야 이거 봐봐. 마지막이야. 슝. 안 먹는데? 안 먹는데? 큰일까. 큰일까. 무종마시오킹. 매워. 아 이거 안 시원해가지고 이거 어제 낮에 먹던 거랑 미지근해가지고 찬물이랑 미지근한 물은 맛이 완전 다르지 않아? 색깔보다 달라 나는 진짜 미지근한 면 못 먹겠어 미지근한 면 먹으면 약간 미근이 그런 느낌이야 그냥 개인 소장은 했을듯 그니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 자식 우리 고양이는 원래 뭔가 다 떨어뜨려 이것도 떨어뜨릴까? 이것도 좀 웃긴 게 구석탱이 있으면 더 민다? 이렇게 좀 뭔가 구석탱이 있잖아? 그러면 밀고 싶은가 봐 진짜 인성은 진짜 인성은 아니 왜 이러나 고양이들은 아 누우려고 아니 그래가지고 뭔가 위에다가 올려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 3개 4개는 떨어뜨려져 있어 그래서 좀 약간 모서리에 뭘 못 두겠어 꼬리 움직이지마 꼬리 힘준다 힘치는 거 봐 조금씩 조금 당기는 거 봐 엄마한테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취직하면 프로포즈 안다고 누나 너 몇 살인데? 누나 나이는 알고 취직 얘기 듣고 내냐 너 30살이다 생각보다 좀 많다 배불러 그냥 공연 똥같이 다 비가 막히게 한다 설마 배부르다는 다들 아는 거야 배부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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